안녕하세요 차원의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포드 머스탱 쿠페입니다 이 차량 2019년식 주행거리 5만 9천 킬로구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킬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구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컨디션 괜찮구요 다음으로 본넷 쭉 살펴볼게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범퍼 쪽도 쭉 살펴보시구요 다음 측면으로 돌아와서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제로 마쳤습니다 6.52mm 85% 남았습니다 사이드미러 깨끗하구요 도어 끝쪽이랑 손잡이에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고 다음 뒤쪽 휠 볼게요 컨디션 좋습니다 제로 마쳤구요 4.15mm 50% 이상 남았고 주유구에도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스포일러 있구요 테일 램프 양쪽 다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랑 후방 카메라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봅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면 바닥에 매트 깔려 있습니다 배기음 듣고 보조석 측면 볼게요 뒤쪽 휠 컨디션 좋습니다 이어서 도어 쪽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구요 쪽 한번 보시면 후측방 경보 시스템 있고 바깥쪽 컨디션 좋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컨디션 괜찮구요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이동합니다 시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열 봐주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구요 레드랑 블랙 투톤 컬러 너무 예쁘네요 카시트 설치 가능합니다 이어서 운전석이랑 보조석도 쭉 살펴보시면 가죽 컨디션 좋구요 전동 시트 있습니다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네요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5만 9천 9백 29키로 확인했습니다 핸드에 가죽 컨디션 좋구요 음성인식 블루투스 이용 가능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패드시프트 이용 가능하구요 다음으로 앞쪽 봐주시면 하이패스, ECM 룸미러, 그리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내려와서 모니터 봐주시면 내비게이션 이용 가능하구요 후진기어 넣어볼게요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차량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구요 듀얼 오토 에어컨 이용 가능합니다 그 아래쪽으로 스타트 버튼이 있구요 내려와서 보시면 시각직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내려와서 보시면 컵홀더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차량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엔진 룸 보러 갈게요 그리고 핸들 뒤편 봐주시면 차선 이탈 방지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컨디션 쭉 확인할게요 현재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구요 이어서 반대쪽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부트 찢어짐 없구요 디퍼런셜 기어 볼게요 누유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볼 차립니다 언더 커버로 인해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 타이어 편마모 없구요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포드 머스테인 쿠페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구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구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의 달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